여기는 진해문화센터 앞입니다 어? 저 여자친구가 문화센터 앞에 이렇게 뻑뻑 보러 왔어요 걸으면서 진해문화센터 앞에 이렇게 있구나 우유 꽃이 빨간거 같은데 붉은... 분홍붙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그래서 날씨가 흐르고 나는 제 핸드폰에 꾸려서 제 핸드폰에 꾸려서요 흐후 어후 예쁘다 고춧가루 오늘 모레벌 버스 치니까 진짜 어디 어디에 있는지 진짜 가고 싶었거든 저도 이렇게 구경하기에는 처음이라며 여러분 도민아 딜레키 여기는 지금 파슬리에 놀랐습니다 둘레키 롤라 예쁘다 공들꽃도 있고 구레동산 구레동산이랍니다 구레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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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구레동산 구레동산 신나 구레동산 구레동산 교식 자 이렇게 봄꽃이 맞아 어? 이거 무슨 꽃이지? 봄꽃이 맞아? 저기 들어와 가졌다니가 너무 많이 오시네 꺼낸다 어떡하지? 똑똑하죠? 아 예쁘다 똑똑하죠? 이리와 동백커타볼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누가 밟았을까 걱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정말 기뻐하는 Church 전cemos다 전스러워 나와ędr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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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